읽어주는 교과 여섯째 날 1월 15일 금요일 더 깊은 연구를 위해 그 이름은 인마 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났다 영원한 시대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일치이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위험하심의 모습이며 그의 영광의 광채이셨다 그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다 그는 죄로 어두워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드러내시려고 곧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되시려고 오셨다 시대의 소망 19 만일 아하스가 이 기별을 하늘에서 온 기별로 받아들였다면 유다 나라에는 행복이 이르러 왔을 것이다 그러나 아하스는 물질의 힘에 의지하기로 결정하고 이방인에게 도움을 구하였다 그는 절망 중에 아수로 왕 디글라 빌레셀에게 기별을 보냈다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에 올라와 그 손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는 이 요청과 함께 왕의 보고와 성전 국간에서 값진 예물을 보냈다 선지자 왕 329 핵심적인 토의를 위해 1. 그대가 어떤 결정을 내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는 것은 적절한 일입니까? 그런 시도에는 어떤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습니까? 2.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어떻게 하면 그것의 한계를 인식할 수 있을까요? 3. 러시아의 작가 레오 톨스토이는 그의 친구에게 이런 글을 보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 번은 죽음이란 모든 것의 끝이라는 것과 삶보다 더 끔찍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 어떻게 이러한 진술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을까요? 요약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왕 아하스를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으로 이끄셨습니다 믿을 것인지 믿지 않을 것인지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오직 거룩한 지혜로 고안해 낼 수 있는 징조를 제안하셨으나 그는 왜 그것을 믿어야 하는지 하나님께 그 이유를 설명하시도록 기회를 드리는 것조차 거부했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의 지원자로 아수로 왕을 선택했습니다 지금까지 읽어주는 교과였습니다 봄 방송은 AWR 희망의 소리 방송국에서 제작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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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